그분이 사장님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난 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애인도 있으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? 날 무섭게 보지 말란 소리야 날 주 교수라도 가질 테니까 제일 설레고 즐거웠던 사흘이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도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영원히 비밀로 해줄게 포기해 고맙습니다